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두 분 다 물 깃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배고프시잖아요.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은? 불 여기 그거 있나? 어? 아 그래? 방송에서 불이 오게. 그거 왜 눈치를 못 챘지? 숱 하나도 없어? 없어요. 아 여기 있는데 저걸 어떻게 했었지?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이거 근데 불 진짜 살리기 힘든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되는데. 주헌아. 일단 불을 해야 돼. 너가 장작을 좀 펼래? 솔직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좀 조용하고. 오엄적인 행동에서. 너무 반대되는. 너무 반대되는. 너무 반대되는. 남성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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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사극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형 나 왕이었다니까. 과인은 조선의 국왕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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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이걸로 하는 거 맞나? 이걸 씨를 밥을 먹지. 하루 종일 이거만 했어? 야, 니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래? 어, 이렇게 하래. 3시간째 불붙이고 있어. 그래, 그쪽이잖아. 그럼 탈수가 있을까? 어! 붙어? 어제 붙여봤어? 안 붙여봤지? 영상하고 달라. 보통 튀긴 튀는 것 같은데. 튀긴 튀어? 불이 붙을 불통은 아닌데? 아니. 이걸로 불이 붙나? 야, 진짜 오래 걸리겠다. 이 불 켜는 건 얻어 걸리지 않는 이상은 진짜 몇 시간 걸리겠다.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나, 붙었다. 그치? 오, 야야야야. 야야야야. 굴란다, 굴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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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금만. 배탈까 티봐. 야, 대박. 난 한 세 시간 걸렸잖아. 나이스. 야, 주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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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주원아. 주원아. 주원아, 주원아.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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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야 야 금방 있어 금방 있어 금방 있어 금방 있어 빨간 게 보이니까 불기 시작한 거야 일단 근데 부는데 붙어 그게 약간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웃긴 거야 이게 그때부터 너무 흥이 나가지고 요리하고 막 계속 정답해가지고 불 키우고 그렇죠 너무 좋았었어 이게 물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해야 돼 우리 메뉴를 좀 생각해보자 난 감자밥 감자밥 찌개? 된장찌개? 그래 된장찌개 호박 있고 할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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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괜찮다 야 그리고 감자도 여기다가 저기 해 먹자 구워 먹자 호일이 없어 호일 그냥 먹어도 돼 그냥 구워요? 그럼 그냥 구워도 되지 그냥 구워도 돼 좋았어 그럼 일단 쌀부터 씻고 그래 같이 하자 쌀 씻고 가만있어 봐 야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정리 좀 하자 아 이거 뭐 없나? 야 이거 뜨겁기 전에 이거 걷어내자 어? 벗었어? 어? 벗었어? 아 이게 뭐 좀 그릇이랑 이런 거 있으면 있으면 좋은데 응? 어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추워 씨 역시 추워 손 시렵다 손 시렵다 쌀을 빨리 넣어야 될걸요? 그래? 잠깐만 물이 끓기 전에 넣어야 될 거야 아마 실기가 없으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까야 되네 그다음에 시래기를 좀 길게 길게 해 어 어 그냥 쭉쭉 길게 길게 먹게 어 어 좋아 한번 넣어봐 밥하실 때 보니까 고주원 씨가 다 하시던데 얘 방송이 안 나갔지만 그 겉보기에는 다 이 주원이가 한 거 같잖아요 내가 한 건 다 편집한 거야 감자밥 누구 아이디였어? 이게 다 편집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한 건데 주원이 아이디어처럼 나가겠지 얘가 음식을 참 잘하더라고요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집밥을 해 먹고 싶을 때나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참고로 저는 시래기 된장국을 끓여본 적이 없어요 아 더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더 넣으면 짤 수도 있네 그래 일단 좀 이따 간보고 알았어 지대로 똥국이나야 그러면 닭 한번 찾아가볼래? 닭 계란 어 알 나왔나?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네 하나도 없는데? 야 얘는 이랑 얘는 알 안 넣고 뭐하냐? 낮에는 원래 안 넣잖아요 형 닭 잡을 수 있어요? 나 못 잡지 저도 못하죠 야 근데 귀향에 해먹는 거 어? 된장찌개 보다는 닭이지 어? 형 나 2박 3일 걷는 게 나아요 형 답장도 없고 나 지금 출발해가지고 끝날 때쯤 올게요 다시 걷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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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대박이에요 아무리 대박이어도 진짜? 진짜? 어 와 오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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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erves 아 고추가 대박이야 야, 너 음식 잘하네. 아, 그래. 시래기가 진짜 하나도 안 익었네. 밥을 안 주잖아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감자밥 되게 맛있었고 시래기국 국물도 괜찮았어. 근데 진짜 그 시래기는 하나도 안 익어가지고 그냥 지푸라기 씹는 듯한 그 느낌이었어. 저는 시래기가 빨리 익을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국은 나중에 채소를 넣지 먼저 채소를 안 넣거든요. 시래기 된장국에 시래기는 먼저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형들 여러분 깜짝 놀랐어. 응. 누가 해 다친 줄 알고. 이리 되게 고댕다 보네. 호졸나으리들이. 응? 이 시간까지 안 오고.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기포절. 네. 다음은 제가 다리 쪽 이따 하겠습니다. 어우. 몇 번을 바꿔야 돼 이거를. 아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배드리프트 한 150, 160 정도 드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 아 어깨야. 아우 야. 암. 어르신 오셨습니까? 들어갔자. 시신이 부패해서. 그대로 들어가면 효명합니다. 뭐야. 참기름을. 콧구멍 사이에 바르고. 어. 어. 이거 왜 발라? 아 시신 냄새가. 소화번을. 토로. 아 뭐야 이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 어 이거 없을 мира. 어이거. 어이거. 어이거없어. 아이고. 아이. 아이고. 본 사건은 조선시대 실제로 벌어진 의문의 사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다. 1901년 전라북도 전주.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무능한 남편 이경선과 술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부인 장씨가 살고 있었다. 서로를 못마땅히 하던 부부는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소원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얼마 후 남편 이경선이 석가루에 목을 면채해 발견하였다. 놀라운 부인 장씨는 옆집에 사는 이광숙의 도움으로 남편을 끌어내려 보았지만 이경선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갑작스런 이경선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말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호도부장 둘은 어서 저 부인을 신문하거라. 여기 앉아도 돼요? 형이 형 관행 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죽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몸은 매우 비안하여 술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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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책상이 괴로워져가지고. 저는 매우 가난해서. 아 가난하고. 술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 술. 근데 이 양반은. 혹은 날 도박이랑 술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고. 무슨 도박이었나요? 스물XX 뭔가요 뭔가요. 뭐죠? 호도부장들은. 네. 똑바로 신문하지 못할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숙이는 어디 갔어요? 제가? 이광숙입니다. 아 그래 광숙이. 히장으로 좀 와봐. 네. 그렇다면. 너는. 저 부인과. 어떤 관계. 남의 일에 관심이 좀 많은. 오디럽이 넓은 사람일 뿐입니다요. 그래서 내린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묻으려고 했는데 오셔가지고. 아니지. 어떻게든. 신고를 해야지 사망신고 몰라?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 모릅니다. 어. 저기. 종사관님. 뭔가 조사를 해보니. 석연 찾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을 검시해보자. 저 시신을 검시하는 오작인이. 현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직급이 가장 낮은. 보졸 둘이. 의생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시신을. 빨리 허거라. 예. 헝겊을. 걷어버리거라. 아이구야. 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동물 필수 씨. 눈이 안 좋을 게다. 아이구야. 허! 안경 또 못해네. 야 쟤 진짜 안경 벗으면 대박이야. 아무것도 못해. 야 안경이다. 바라먹거라. 하하하하. 옳지 옳지 잘한다. 아! 아! 만약. 자액사라면. 목에 흔적이 있을 터이니. 목부터 살펴보거라. 자액사라면. 목에 두 줄이 가 있습니다. 자액사라면. 목에 사람 인자로 보이는 형상이 있을 텐데. 줄이 두 개가 있다니. 아하. 이상하고. 저기 이놈의. 몸도 좀 봐보거라. 어. 배가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배도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배도 멍든 거 아니야 저거? 복부가 처음 생긴 게 이상하옵니다. 시신을 뒤집어 봐야겠습니다. 죽어서까지도. 짐이 되는구나. 그래. 바이를 벗기거라. 바이를 벗기거라. 바이를 벗기거라. 진짜로. 벗기거라. 빨리. 어쨌든 명령을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명령을 따라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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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엉덩이를 열어보거라. 엉덩이를 열어보거라. 엉덩이를 열어보거라. 이걸 진짜. 이거. 이래가지고 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나 좀 얘기해 봐. 진짜 열어봐. 진짜 엽니까? 진짜 열지 그러면. 아. 나 못하겠어. 아. 이 시즌을. 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를. 엉덩이를 열어보거라. »